우리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이번에는 조금 이상이 있으므로 그들의 탑떼의 기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일을 지켜낼 수 있으므로 누구 한 명 때문에 이걸 만들었다 하죠? 당신도 호카게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3대 3대 이타치에게 왜 그런 짓을 했나? 당신에게 직접 듣고 싶다 이타치의 모든 것을 바로 반말샷 이타치의 모든 것을 초대옥하게 다음은 너한테 묻지 마을이란 무엇이지? 애초에 닌자란 무엇인지 당장 대답해 그 마을이란 대체 뭔지 당장 대답해 당신의 말을 듣고 진실을 확인하고 나서 스스로 대답을 찾고 싶다 나무님 마을에 복수할지 아니면 이런 애들을 상대한다고 저 사스케가 손가락 내려 개멋있어 와 손가락 하나 올렸네 저정도야? 아이씨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쟁이 급하지 빨리 지금 가야지 왜 누가 어째서 당장 지금 빨리 도와야지 동료도 죽어나가는데 사스케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안된다고? 당장 지금 당장은 없지만 정리할 때가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당장은 도와야지 네 그럼 당장은 다음 장면을 볼 수 있네요 오프닝의 이후의 장면 가봅시다 마다라를 격파하라 5위를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틀한다 이제는 둘 다 힘이 없어 다시 1대1전이 되어버린거야 좋아좋아 좋아 좋아 지금 보니까 일반 하시라마네요 선인 하시라마가 아니에요 선인 초대 혹한계가 아니야 가만있어봐 좋아좋아 자 인수를 한번 써주고 쉽게 쉽게 게임 갑시다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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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들어와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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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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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페이크당한 퍽! 퍽퍽퍽! 퍽퍽퍽! 퍽퍽! 비폭찰 비폭찰 어 이렇게 동작 느릴때는 바로 뒤에가서 잡기해주면 딱이죠? 피 깔아놓고 프리건플레이 합시다 어우 잠깐만 어우 잠깐만 안돼 안돼 마무리 인술 아 저걸 또 바꿔치기를 하네요 직접 죽여야 Jackson 옴으로 갈아 vortex 죽여야겠어 마다로 나무님 아직까지 방송 안져보셨네요 다행 야 너는 임마 오자마자 말을 그렇게 하니? 반가움에 벙어리 들겠습니다 뭐야 얘네들 이러면서 웃고 있어 싸우면서 어 여기까지인가 그쵸 결국 마을을 위해선 모든걸 버릴 수 있는 사람 모든걸 해칠 수 있는 사람 혹하게 언제나 통수는 조심해야돼 하시나마도 같이 죽는거 아니야 힘을 너무 많이 써서 내가 이 때 각각을 결정했다 지금을 기다려야 할 수 있는 각각을 다 지금 마따라가 어떻게 돌아오는가 내가 정확히友을 죽였다 사토のため에 里とは、始まりにマダラと俺が望んだ里とは、一族と一族をつなげるものだった。 無秩序から秩序を形づくり、それを保つための大切な要だった。 子供たちを守り、無駄な争いを避け、平和を実現するものだった。 だが、お前の兄、イタチが背負ったような闇を生み出してしまった。 マダラの言ったことは、正しかったのかもしれん。 この状況を見据えていたのかもしれん。 この状況を作り上げてしまった忍びとは、俺だ。 そして、それを良しとした忍びも、俺のしかない。 そして、思う。忍びとは、 目標に向け、耐え忍ぶものだと。 ただ、何を目標に置くのかで忍びも変わる。 俺とマダラのように。 忍びとは、耐え忍ぶもの。 目標を叶えるために。 俺にとって、それが里作りだった。 だが、マダラは別のものを見つけたようだ。 さっき、オロチマルとやらが言った。 マダラが復活し、この世の忍びを消すつもりとは。 具体的にどのようなものかはわからぬ。 無限つくよみ。 サトも、シノビも、国も、民も関係ない。 ただ、すべてを幻術にはめ、 己の思い通りに操ることだ。 俺の兄が、 あんた達が守ろうとしてきたすべてのものを、 無にするものだ。 ならば、なおさらここに、 留まっているわけにはいかん。 果たして、 初代おかげの話を聞いて、 あなたの考えはどうなったかし。 やはり、 刃をこの刃に向けるのか。 それとも、 高尾、 遅れば当時にどのような、 苦しみに向けることがあるか。 許せ、 サスケ。 俺は、 お前にいつも、 許せと嘘をつき。 この手で、 お前のことをずっと遠ざけてきた。 お前を、 巻き込みたくはなかった。 だが、 今はこう思う。 부모가 죽을려고 자식 뒤에서 서있어 죽으라고 해라고 눈감고 있어 개 쓰레기 만아야 난 전장으로 가겠어 이 마을의 이타치를 이거로 돌릴 수는 없어 그게 네 선택이구나 사스케 널 지켜보도록 하지 우치야 사스케 네가 일으킬 새로운 바람을 사스케 존재가 모집니다 눈치왕 오롱이 눈치왕 오롱이 아 적절한 표현이네요 눈치왕 오롱이 아 진짜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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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롱이는 안싸워요? 아 패시구나 맞습니다 오롱이는 이제 사스케의 패시입니다 그냥 따라다니죠 요것도 한번 보죠 요거 잠깐 보고 있어요 영상인데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짧은 영상이에요 짧은 영상이에요 추억 8인 은 언제나 성공적이야 그는 unlikely 아 이때는 마을이 참 작았네 마다라 설렘 가득한 목소리 봐 이때 괜히 혹하게 얘기를 예언해줘가지고 말이야 지가 될지 알고 막 기대했다가 안 돼가지고 삐지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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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석피, 이것은 우지하에 대하여 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독서의 독서의 독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독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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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가 될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둘이 협력하는게 아니라 힘을 뺏어가지고 지가 하나가 된다라는건가? 철추 선언 아 근데 마다라가 진짜 삐질만하다 얘가 말한게 사실이 아닌게 없어 결국 얘 말대로 다 되잖아 애초에 모든걸 보고있었던거지 멀리 근데 사람이 진짜 하려고 하던것이 안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보면 사류난애들이 나쁜게 아니라 걔네들한테 기회가 없으니까 성격이 저렇게 된거야 환경적인 이유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하면서 느낀거지만 이게 진짜 인기가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순간 점점 어려워져 방송은 자기의 의지가 환경이 때문에 변함이거든요 그런김에서 항상 웃으며 방송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머님 마을을 부수러왔습니다 음 졸렬잎을 정리하러 왔어 잎이 막 날아다녀 지금 나머님이 날아다녀요 지금 나머님이 날아다녀요 하시라마는 천주 하시라마는 토모에도 이돈다 신연로 그냥 한순의 기별가 할 것 신지 근데 하시라마는 언제 죽어? 하시라마 다 살고 죽나? 하시라마 늙어서 죽나? 하시라마 되게 일찍 죽는 것 같던데 하시라마는 누구한테 해침 안당했을텐데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죽는거 아냐? 매신력 욱하게 줄진 여기까지 해볼까? 뭔가 홍 ayr21 이건 되게 젊잖아 얘가 젊었을때 죽은거 아냐? 진짜 잔인할 수 있대 그쵸? 저건 통수도 아니지 압수지 압수 압통수 저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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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락사숙이 그치! 그들의 러시락은 그치! 그들의 왓는 나의 왓도 저의 아제 감성이야? 약간 그런거 같은 이미지가 근데 진짜 이가 이가 오로치마루 흥분 흥간흥분 이러면 아 이데옥하게 한번 개작사를 한번 내줘야겠네요 아 부산행 스포는 노노의 시청자 위에서 나도 부산행 보고 왔어 아니에요 뭘 미안해요 아니야 하지 말라고 혹시 모르니까 야 제대로 붙네 수련하는 장소까지 가가지고 급해 죽겠다 급해 죽겠다 그러더니만 지들끼리 급해 뒤지겠네 약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애들이 만나가지고 옆에 중학교랑 옆에 고등학교 한 고1정도 되는 애들이랑 싸우는 것 같다 시간이 없는데 왜 싸워 도대체 차크라를 왜 낭비해 지금 아니 호카기라는 닌갠들이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들 닌자가 뒤지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닌자하고 왜 싸워 이걸 아 정말 빨리 죽여버려야겠어요 역대 호카기들을 격파하라 아 이렇게 리더 체인지도 할 수 있죠 형타는 죽고가 갑이야 차스케는 페이크지 좋아 사루토비 횡령설 한번 이거 한번 갚아줘야지 이랬는데 제일 약한 죽고를 얘네들 다 쓸어버리면 인정해 주려나 얘네들 도발했는데 죽고를 이기면 인정해 줌 스위기치 한번 가자 스위기치 여기서 Guy치 아 잠깐만 게이지가 없네 오케이 스위기치 스위기치 바꿔주고 어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허헛헛헛허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헒허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 bets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 Al 일어나 일어나 아직도 안 때려서 뭐야 뭐야 피가 저만큼 남았는데 뭐야 아니 미친 가만있어봐 어어어어어어 어 이거 피야돼 이거 피야돼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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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가드가 되네요 주부의 재발견 어 죽음 괜찮은데 애가 좋아 이거 뭐야 별거 없는데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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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깨버려 그러지 야 이거 S 나오겠다 S 나오겠어 S 나온다 이거 S 나와 어 가만있어봐 이걸 또 이력화 개가 가자 수둔에 수둔이지 아 물을 이 밑에다 넣어버렸어